그니까! 애초에 그거를 왜 말해? 저도 그렇긴 한데 그냥 들리는 소문 들으면 그냥 가갈이는데 근데 저 잠시만요 저 모니터... 모니터 커닝페이퍼 안 만들었음 잠시만... 절... 아... 액타 켜놓은 거? 난 모니터 들어갈 때마다 1번 누르고 알탭 존나 해 잠깐만요 이거... 커닝페이퍼 좀 옆에다 띄워놓을게요 아 기다려주세요... 어 찾았다 품마크 해놨거든 품마크? 어? 너 뭐 말할랬냐? 품마크! 진짜... 됐어요... 방송하기... 방송온 아 추워... 내가 안 먹을 뻔 가볼까요? 응 어... 피곤해 아 책상에 콜라킨 때문에 자리가 없어 뭐 먹고 남은... 그거요? 쓰레기? 다 먹었어요... 네 아... 왜 안 치워요? 한 번에 몰아서 치울 거야 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소나무야... 너들 가니... 소나무 어디 가... 흐흑... 아씨... 아 나 뭐... 먹는 거 다 뱉을 뻔 했는가...? 원래 뭐였지? 아 진짜 또 시작됐다 정신교란 비둘기다 벌레 누구 걸렸다 누구 걸렸다 누구 정신고량 걸렸다 누구야 어 분명이다 어 3명이다 아 씨앗보다 이렇게 그러면 어떡해 소나무가 어디에 가냐고 소나무? 어 좋겠다는데 갈게요 네 저 흐르는 땅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박자 오무지 할 수 없는 근데 창현은 애가 은근 젊은데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한 서른다섯쯤 돼 아 미안 아 이거 누구야 아 말하자 턱툭이는 거 뭐냐고 아 내일 노래 안 할게 아 나 옛날 노래 많이 들었어 그러겠는데 근데 왜 바라마 멈춰다오를 부르냐고 아 난 진짜 명봉 만들려고 근데 진짜로 명봉인데 큰일 났다 나 이거 어 나 재접 한 번만 할게 오케이 오케이 어 20초 기다려야 돼 이거 재접한가 어 어 이거 필드만은 20초 기다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최근 플레이리스트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아 아 일단 트위니 원이 있어 에Ļ? 진짜? 샤이니 샤이니도 있다 샤이니 아 뭐야 yee 와 golden 시eb 블락비 저거 샤이니 누너에 저거 뭐야 미친 아 저거 추천노래는 아니고 추천해준거야 응! 오른쪽에 있는거 블락비 개꿀이지 네? 저래가 좋더라고 저거 보고 넷플리 해봤는데 경촌 나 엠지하네 엠지하노 넷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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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긴다 아 뭐야 저게 그냥 엠지가 아니라 형 오타쿠인데? 그 엠지하고 오타쿠를 좀 훌륭하는 경영이 좀 엠지 오타쿠라고 해주세요 야 엠 운다 야 사실비 오타쿠가 저런거 들어 아 진짜? 아 송님은 엠지가 아니라 엠제트라고 말할거 같아 맞아 나 송님 몇살인데? 서른 마흔 졸 아 뭔 나야 나었어요 넷플리 자 야 애 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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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요 싫어요 안 부르니까 안 부르니까 넘겼어 지금 부를 타이밍이야 지금 부를 타이밍이야 지금 부를 타이밍이야 지금 부를 타이밍이야 위에 끄어 우선 2번 2번 나갈 준비 2번 나가요 2번 나갈 준비 4번 나갈 Hilfe 이거 틀려도 여유롭게 1등이다? 와... 제대로 돌려도 하등 쓸모없다 와... 진짜... 이 사람들 기자하면 잘하겠다 봤어?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 아 진짜 꿈이었는데 부패한... 기자 부정부패 네 나도 나도 내부자들의 그런 기자 말하는 거지? 어... 돈... 돈 존나 많이 버는 그... 술집에서 꼬탄 좀 만들고 그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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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다 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까이예요? 눈 시에 있어요 이거 여자 쪽으로? 눈 시에... 가까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려가 내려가 샤니아 너 확 내려가 그댄 12시 1번이에요 아니 고루키님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 저쪽은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alise 샤니아 많이 가까워지고 싶었나봐 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가살하러 가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좀 적당히 내려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 외곽은 여기 밟으니까 외곽은 여기 무조건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갔어 여기 여기 밟으니까 여기 여기 내가 아까 여기 있었잖아 넌 여기 있으면 돼 그거 됐다 내가 예전에 응 저번에도 이 말했는데 PC방에서 진짜 아이온 미친놈처럼 했단 말이야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랑 초등학생 때? 어 그때 이제 그때는 현지 살 돈도 없고 내 계정 살 돈도 없고 PC방비도 없으니까 아저씨들이 부주를 시켜 그러면 그걸 해 부주를 하면 그 사람들이 PC방비도 주고 값값도 주고 와 원조 교재 아이가 그냥? 어허 이 사람아 아니 손만 안 잡는다 뿐이지 나이 어리니까 가까우면은 와서 밥 사주는 사람도 있었어 아니 근데 말만 들어보면 딱 그거잖아 어허 이 사람들아 아 나 딜사 꼬였어 근데 좋다 아이온 아저씨들 착하다 근데 그때는 재밌었지 아까 그 사람들 돈 부주었을 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또 캐릭터도 세고 그 난 젊으니까 손가락이 좋고 바로 이래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4번 나가고 1번 나가고 시키가 와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4번 나가고 나 고3 때 PC망 개 열심히 와가지고 PC망 사장님이 졸업 축하한다고 감자튀김 줬어요. 3대 사이퍼 재점. 라인업. 멀리. 눈 3번에 있어요. 남자 6명. 멀리. 그다음 12시 B예요, B. 왼쪽으로는 저 기억하시고 안 바꿔도 돼요. 멀리. 아 좋다. 이 세상 끝까지. 달려라 가니. 아 뭐지? 나이도 왜 이렇게 안 아파? 뭔가 했나? 그런가? 아, 나 나쁘지. 어? 아래쪽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역시. 아. 약. 4. 5. 공기력도. 10. 1. 아우 왜이렇게 춥지? 딜같아야겠다 10초 아 딜 왜이래 안되네 7 6 5 4 3 2 1 나이스 와이프파밍 브라보 장판 들어오는거 생각해요 빨리 가서 1 4 1 4 3 으흠 멀다 으흠 으흠 아 약상계에서 버스트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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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사이 먼저 움직이게 해주세요. 내가 멀리 갈게. 내가 멀리 갈게. 네네. 어? 뭐 안 닿았나? 터뜨렸는데. 아니 안되네.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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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해서 조금 천천히 터뜨렸는데. 두 번째 줄. 아 맞다. 님들 일요일 날 되는 시인은 안 되는 식물 있나요 혹시? 9시 11시 정도? 9시 11시 반? 잠깐만 해가지고. 삼드는 다트야 이게? 없나보네. 흠. 흠.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예예예. 아. 아 기억나세요. 한 일요일은 당을 추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9시에서 11시 반? 그 정도? 토요일은 홍나순이 안 된다고 그랬고 이미. 흠. 흠. 아 목 아파. 뭐 일요일 한다고? 어. 9시에서 11시 반 정도? 돼? 그래. 응. 남 돼. 어. 개 추운데. 난방 키면은. 집중을 못하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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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출발할게요. 1도. 9시부터 11시 반. 네. 삐모. 메가 삐모. 똑같죠? 어. 어. 시발. 아. 시발. 아. 알트가. 아냐. 알트가 계속 눌려있었어. 아. 리프트가 안 봤어요. 아. 아. 팀매핑 안 하셨어요? 아. 네. 귀찮아가지고. 크. 아. 다비켜. 야. 비켜. 모두 다 비켜. 아. 비켜. 모두 다 비켜. 아. 이것도 이렇게 빙 Ambassador. 마다. 자 왼쪽이 1번 자 왼쪽이 우선 세련나가고 달려 루피 늑끼려 루피 출발 나이스 출 방금 누가 싹 싹였어 뭐.. 잘못 봤나? 레이더 개 아파보였나? 나도 광 쳤어요. 때려주세요. 저 안 때릴 거예요. 덜덜 때려주세요라니. 그런 취향. 아.. 밀접됐다. 헐 왜요? 저.. 소둔이 사라져서 석궁이 없어요. 석궁이 시너지는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멀리 눈 A에 있어요? 여자 쪽으로. 멀리 눈 A. 반대 반대. 절곡이. 그다음 12시 C예요? 아 반대니까 왼쪽으로는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랑 조금 먹어서. 저는 그대로 왼쪽으로. 어디까지 가? 아 저 일부러 확인하고. 운명의 집 볼라고 가면. 멍청이야. 존내 헷갈려. 아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돼요. 막 뱅글뱅글 돌고 있어 밖에서. 흐흑. 헛. 헤저몽 마처럼. 영원히 계속 될 것 처럼. 왜 모든 노래를 트로트로 부르는 거야?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트로트야. 흐흐흑. 참나 구수함. 흐흑. 흥. 아홉시 방향에 있어요. D. 유리 유리 약하다잉. 일단 괜찮은. 적봉이 없었잖아. 근데 설치 나눠도 될 듯? 알겠어요. 엠펠이. 적봉이 아니지. 20초 정도 남았어요. 엠펠 토끼 뽑을까봐. 빡 집중중. 맞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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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남. 죄송합니다. 지금을 세 번 말했어. 지금 뭔 말 하려 했더라? 저건 약살 아니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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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1분. 아 1분 맞나? 1분 버스트 타이밍이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아니 엠펠 뒤라면서 말 못해? 2분이네. 아니야. 1분. 2분. 1분. 허접 최저. 방금 엠펠의 허접 최저라고 부른거야? 어. 이거 두개 세트야. 인정. 몰랐어? 2분. 2분. 잘 담궈도 되엄. 2분. 3분. 된다고? 어. 안되던데.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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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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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쉐어래요.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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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파랑해요. 2분. 내가 멀리 갈게. 아. 하나님 옆으로 가르세요.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분. 끊을게요. 아이씨. 2분. 저 이거 하고 한번 들어갈게요. 양실이 가만히 있어봐. 아. 나가네. 다시 파랑해. 응. 안녕 이 다음 마지막 아 파랑 쪽으로 멀리 와 괜찮아요 끊을게요 끊을게요 여기 다음 꺼내야 제가 겐제 알겠을게요 보여주세요 아 저기 많이 써요 이거 자자 모니터 커닝페이퍼 온 네 아 아 아니구나 다노 왼쪽으로 어 어 나 죽었다 어 힐리 될거거든 아마 안 될거 같은데 더 더 더 더 더 죽었어 아이고 아 뭐 때문에 안됐지 이거 모르겠어요 일단 저랑 한 명 죽었거든요 2번 3번 죽었어요 그 가운데 라인 때는 저도 죽음 볼까 펠님이 3번이요 제가 2번 하필 모니터 대상자들만 확실하게 죽었네요 2번 3번이 죽었어 2번 3번 뭐지 어 본체 모니터 본체 모니터 본체 모니터 난가 아래에 있었는데 누가 안 맞았는지를 보면 편하긴 해 아 이게 내꺼가 저렇게 됐네 제꺼 살짝 중앙을 쏜데 어떻게 된거지 잠시만요 제꺼가 중앙을 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오케오케 좀 운 좋게 좀 떨어지지 으 압 네명중에 두명 그러니까 하필 종이족이가 접치면 죽는건데 그게 다 비싸네 아 죄송한데 저 1분 1분 저 나왔어요 잠시만요 너도 그러면 이침내 안돼 뭐 뭔줄 알고 안된다고 해 우선 안돼 어 쓰레기 버리고 오게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아직 아니에요 이메일 확인하기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너보다 바빠 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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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숙원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수라도 보낸다니라 샤누아 똥 사러갔어요 네? 어 있네 이메일 이메일 확인하는게 왜 똥 사러가는게 그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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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식에서 구운보기를 먹는데 구운보기 구운보기 왕살이 보기도 삶은고기 찐고기 다 다양하니깐 응 어허 불판에 구운보기를 먹는데 스테이크가 먹고싶더라고 응 그치야? 수문바파스트하고 아 아 그치? 아웃백 가고싶었어? 어 나도 가고싶다 너는 그냥 밖에서 꼬리꼬먹으면 아웃백아니면 거기가? 아니라고 밖에서 꼬리꼬리 밖에서 꼬리꼬리 아 나 누가 자꾸 여기 캥거루 있냐고 물어봐 하하 캥거루가 호주 아니야? 그래 근데 여기 캥거루 몇번 들었는지 모르겠어 캥거루 추워 죽는거 아니야? 1번 나가고 캥거루 무식? 아 근데 캥거루 근육 개세던데 캥거루가 나보다 세보이던데? 맞으면 죽어 한 번 나가고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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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이 잘 안보여 캥거루 캥거루 아 아니거 기 Sahib 죽었을 이런식으로 할 필요는 없었는데개 황 하하 이 딜리 컷 되는데? 이거 난 바로 일할게요. 팀장님이 남아있어? 어 있지? 예수 생겼네. 어? 천부가 없는데? 뽑아야겠다. 이거 어디 갔어? 아.. 근데 문제! 안돼 창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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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현아! 창현아 빨리 내 힘 좀 빨리! 아아! 아아. 괜찮아 어차피 이거. 그.. 자 자 줄 서세요. 잘이섭시다. 가까이. 눈 1번에 있어요? 엠 양 옆. 어 남자 양 옆. 가까이요 가까이. 마지막이네. 그다음 12시 시에요. 그다음 12시. 그로키랑 에피넬 바꿔야 돼요. 1, 3.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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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악! 괜찮아 어차피 못 넘어왔을 거야. 나 씨름아 씨름아 되는데 어디 본거지? 씨름아 씨름아. 씨름아 씨름아. 에이를 봤나? ustained 오.... 완전, 완전 놀이 돌리면 되냐? 한 생각을 스윗한데 엠펠은 다르다 이걸때 엠펠 깔깔을 이걸때 엠펠 깔깔 진짜 미쳤다 엠펠 사랑하다면 동반자살까지 할 수 있어, 오피셜 덜덜덜덜 난 저런 생각은 듣고 계신데요 지금 이 오프어 돌린다 말부터 이게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오프어 돌린다고 방법을 못한게 너무 짜증나 그냥 엠펠이 반박? 어, 어, 제가 아쉽지만 절로 가는 사람? 뭐지? 아, 이거 봐! 너 정신결혼 걸렸잖아 아, 진짜 칙칙칙칙칙칙칙칙 지배님이 넌 당당하게 줄 채가가지고 나랑 큰거는 줄 알았어 아, 나 3번이었어 3번 줄 채가야지 이러고 있었어 아, 씨 6시에 줄 채웠는데 가만히 있길래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때 느낌 4패 끼면은 딱 절반 아닌가? 4패부터가? 5패부터가? 4패부터가? 근데 뒤에 난이도 때문에 절반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시간으로만 볼게요 그럴까요? 5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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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패, 5패가 5패Be 5패가 5패가 6패에 6패가 6패 내가 1번 1번 나가고 전사 억 corpse 누워두면 fringe grupp grupp group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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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세요! 강 칠게요! 딜딜딜딜딜딜딜딜딜 강 칠고있어 딜딜딜딜딜딜딜딜딜 강 칠고있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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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눈 A에 있어요? 전부 나가는거 둘 다 나가는거 3에 있는 여성 눈 A 가까이 눈 A 가까이 그 다음 12시 3번이에요 왼쪽 오른쪽 기억하시고 안 바꿔도 돼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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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샥쇼 뭐 헬퍼아니야 아니 헬퍼연출해 요즘? 근데 걔 망했던데? 아니 옛날에 무슨 할머니 뭐 이상하게 연출했다고 욕 개먹고 뭐 맞아 그 거기 할머니 나오거든 좀 멋있는 할머니 나오는데 약간 좀 이상하게 연출이 됐어 좀 이상하게 연출이 됐어 수위가 좀 높게 뭐야 저거 뭐냐? 왜 이렇게 치우쳤냐? 당연히 늦게 가지고 델타 쪽에 있어요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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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동생기 올리시고 동생기 올리시고 왠지 7.0에는 나이트 날개 바꿔줄거 같지 않아? 아니 그걸로 바꿔준다니까 그 바닥에 날개 모양의 그따악 생기고 우두가 이렇게 날개 버프를 받으면서 세다잉 엄청 세다 엄청 세다 엄청 세다 10초 나 아이콘 아 나 풍든 연장 못하나 아니다 컷하면 되겠다 6 5 4 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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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나이스 하 나도 진짜 장판형으로 바뀔 것 같긴 해 아니면 뿌링 뿌리는 거나 장판형으로 하 너무 안 좋아 너무 이상해 조비님 딜고 더 가셈 아 흩어져서 딜 오? 뭐? 이거 딴 데가 터졌다 딴 데가 터졌는데 아니 나 코기 살았어? 어 아니야 이거 피통차인가? 어? 뭐 뭐지? 어? 어? 아닌데? 방금 연결되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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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실따나이 없네 그러네 쩝 쩝 어selling 죄송합니다 strugg 너 싫어도 없으면 죽는구나 increases уже 어디서 쎈지 지금 악쇠가 2개 터졌어 악쇠? 방금 터졌어 이 근본 게임, 그래도 로아처럼 게임하는 중간에 갑자기 악쇠가 터지지 않는다고 아니 그 로아는 좀 선 넘었어 아니 파탄 좋아한다며 이런거 놔야지 안 돼 제발 안 돼 여기서 라라플을 더 늘리지마 라라플 선물상자로 만들어버리는 모드 선물상자요? 네 선물상자는 뭐야? 라라플은 인간 아니잖아 그 힐즈의 모든 라라플을 선물상자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모드가 있어요 아 오 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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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우월 정도 됐네 오, 나 물이 개 많아 손이? 물 나무도 많아 야무와 사주 어? 아 아 나는 토가 없어 나는 토 저거 나무랑 그거 어케 봄? 에삐네가 대박이야 에삐네 나 겁나 극단적이야 산 산이라고 여자 뭐야 사람 산 그러니까 그거 어케 봐요 그거 아주 링크 어딨노 그 아직 그 재재 인조 인조 안 왔음 난 아직이라고 쳤는데? 화장실 갔는데? 어떻게 증거님? 그거 잠만이래 화장실에 어? 나 잠만 어디 근데 이런 거 입력하면 내 개인정보 날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개인정보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하긴 그리고 생각해 어? 나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모르는데 나 몇시에 태어났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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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보자 결과보기가 안 놀리는데? 아 이거 엄청 안고 봐야 돼 지금 아 이거 엄청 안고 봐야 돼 지금 네 안돼 그래!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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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여깄네 19시에서 10시 아니 나 나 일곱 시 29분에 태어나서 응 일분만 늦게 태어났으면 다른 걸로 넘어갔는데 어 어어 아예 달라져? 응응 하하하 나 시간이 그렇게 지난데? 응 응 난 퇴원한 시간 우리 엄마도 모르던데 응 우리 엄마는 오컬트 매니아라서 아 좋겠다 팜효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팜효가 집으로 갔는데 아 진짜? 아빠가 엄마한테 어 미안해요 빨리 줄 가져가 줄 가져가 줄 가져가 오우 와 망했다 고민하셨죠 아니 앞에서 앞에서 어 뭐야 이러고 있어 오 저는 불이 개 많네요 그래 뭐야 알 그래? 불이 많으면 뭔데? 화가 많다는 거지 아 저 화가 많아요? 아 불화죠 응? 불이 많으면 뭔데 화려함 뭐 있었네 설마 화려함 화려함 불빛 달에 집중심중 자기가 제일 정신절한 관계 만 안 틀려면 안 틀려면 안 틀려면 안 틀려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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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미안해 미안해 야 ㄱㄹ 아 아따 씨브레 아 아따 씨브레 아 아따 씨브레 아 아따 씨브레 우선순윤이랑 번호 왼쪽 위가 우선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1세다잉 왼쪽 위가 우선순윤 왼쪽 위가 우선순윤 왼쪽 위가 유행 왼쪽 위 끝 왼쪽 위 끝 왼쪽 위 끝 근데 그것도 뭐 다 되다 줬어 아 그래? 어렵다잉 근데 너네는 뭐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치킨으로 따지면은 너 남자친구가 다리를 좋아해 그럼 둘이 잘 맞으려면은 너는 다리를 좋아해야 될까? 날개를 좋아해야 될까? 아 젖됐다 정신교랑 또 시작해 어떻게 생각해? 다리를 좋아하는 게 다리를 좋아하는 게 잘 맞는 거야 너 질문에 생각하느라 딜사 틀릴 것 같아 난 날개를 남자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러면 그게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해? 오히려 이제 서로 안 좋아하는 거를 아니야? 나는 잘 맞고 나바리고 그냥 퍽퍽살만 먹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왜냐면 퍽퍽살만 먹었으면 좋겠어 퍽퍽살 좋아 내가 다리를 좋아하는데 남자친구 다리를 안 좋아하면 같이 다리 먹으러 못 가잖아 같은 걸 줘야지 나는 식성이 비슷한 게 맞다고 생각해 맞아 맞아 아 그건 그건 맞지 난 다 잘 먹은 나도 안 걸리려고 이 악물고 노력했어 걸릴 뻔했어 왼쪽이 우선 아니 저희 공대였으면 이런 거 익숙한데 안 익숙해요 뭐 뭐 아니 부채꼴 발 담글 뻔했어 아니 익숙한데 아니 아니 그 마우스가 삐뚤어져가지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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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착당해요 살짝살 아주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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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딜사가 그냥 개좀 망했거든 어디보자 기공사 4등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까 얘기 듣다가 잘못 썼어 어허 기막아 됐어 인정 여기서 복구해 인정 인정 네 cham emp 음 하하 두 31 한 우irement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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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 양옆 눈 뒤에 있어 델타 델타 멀리에요 멀리 아 맞다 그 다음 12시 C에요 C 그로키랑 네 바꿔야돼 장인 와 자 윽 그 경우는 그로티비는 오비지 어 15 5 5 8 5 왜? 불안하니까 뭔가 넣어놔 A 쪽에 있어요? 동생이 키시고 우왕 우왕 잘해 우왕 우왕 이번에도 세니까 5%쯤에 5%까지는 계속 까고 15초 10초 계속 딜하면 돼요 그냥 8, 7, 6, 5, 4, 3, 2 나이스 저기 보자 저기 보자 또 오왕 2, 3 2, 2 2, 3 2, 3 2, 2, 3 3, 2, 3 3, 2, 3 3, 2, 3 2, 1 3 2 오 이러면 안되는구나 오 이러면 안되는구나 에서 저렇게 아 genres 많은 Wang 아베 저 뭐 했나요? 어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아노 아프다잉. 이거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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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오 저 펜지 써버림. 마지막 퀄. 비켜 비켜 그렇게 비켜. 죽던가 키키. 죽던가 키키. 날개 받으세요. 어.. 잠시만요 가는 중 흠 버닝 페이버 키시고 어 제발 아 다행이다 아.. 살살 응 이거는 3-3 치즈 말고 딜 딜 딜 딜 딜 계속 돼요 3..3 안 막는다고? 딜 해 딜 해 왜? 아 되는구나 아니.. 와아.. 너 죽었잖아 예비 아니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0.2%네 아니 나 3회.. 오프닝 때 당장 먹었는데 저도 갈게요 네 방금은.. 뭐 땜에 죽은.. 뭐.. 뭐.. 그냥.. 그냥 저 2스택 돼서 죽었어요 에? 그니까 하나가 튀었어 하나가 아 하나친거야 하나친거 음.. 싫어하면 체크해볼게요 이거 하고 보자 네 나와아 아.. 저 점프 뛰어야 돼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거 손 합장도 해주세요 네? 손 가져갈 사람 손 가져갈 사람 손 가져갈 사람 손 가져갈 사람 1번 아 내가 1번이구나 죄송해요 정신 났네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점프를 뛰어야 돼서요 아 죄송해요 1분만 전화 자꾸 잠깐만요 네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을까요? 뭐야? 너 시간 넣으니까 나랑 똑같이 토가 없는데? 아 맞다 이거 지금 아까 모니터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뭐 어떤 게 튄 건지 아 맞다 네 샤노아일 확률 85% 나야? 아니 몰라 안가? 미스터 크루키가 안 맞았거든? 미스터 크루키가 어디 있었어? 내가 좀 위에인가? 근데 저거 아 미스터 크루키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저거 3번 모니터 더 아래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아까 이거 1번에 올렸거든? 저 1번 아 아닌데? 아닌데? 내 건가? 어 너 거야 아니 이게 이게 엠페란테 간다고? 어 더 내려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내려가요? 어 맞아 나도 아까 거기서 그냥 일자리 있다가 그냥 저기 중앙이 중앙을 쐈었거든? 그래서 그냥 더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어 잠시 잠시만요 이거 1번 모니터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3번 3번 아 3번? 일본 일본인 줄 알았어 예 운신 이거 뭐예요? 정신이요? 뭐요? 운신 운신 아 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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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 나무가 잘못보면 꼬인데 나무가 되겠어요 오 오 운색 말 잘하겠다 목둔 나무가 없는 곳에서 이런 목둔을 운색 운색 운이 운색 운이 운이 아, 그만 좀 시켜봐, 미친놈아. 아휴, 어디서 뭐가 꼬였는데 이제 찾기도 싫다, 이제 귀찮다, 아휴. 사죽고 인 거야, 사줘봐가지고. 고고고, 고고. 첫 번째 이제 둘, 둘, 셋 셋 둘 체력 안치네 둘 셋 넷 넷 춤춘다 어 어떡해 이거 같이 맞아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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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을래 안 맞을래 안 맞을래 어 뭐야 어 뭐야 되겠냐? 아직 갑자기 뭔일이 있으세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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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저리? 네? 저 2인데 헤헤 아? 헤헤 뭔 말투야? 머리가 띠용하고 김해 전이 빠른 재갈 양산입니다 혹시 재갈 성우씨가 재갈? 아니요? 재갈 아 이번주 수요일에 전이 본 대위가 하나인데 재갈씨에요 성이 성이 재갈이에요 아 박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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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불려 제갈불려 갑자기 장르가 변했는데 대위가 재갈동규 대위에요 시발 이름이 이름이 동규야 아 웃으면 안되는데 웃기네 가져가라고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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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늘 진짜 이상한 대화를 들었어 뭔데? 어 바로 바로 어떤 사람이 아팠나봐 다른 회사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회사 동료랑 만나는 장면인데 아 서멍 오 아 예 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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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가보여 어? 뱅크 왜 살았냐? 뭐야 이거? 내가 다시 뽑아 다시 뽑아 살렸어요? 방판들 방판들 아 괜찮아요 샤누아 확인해요 이거 잠시만 무적으로 맞았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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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나봐 병원에 갔다고? 한빈이 병원에 갔다 왔나봐 아 뭐예요? 병원에 갔다 왔으면 어? 많이 아팠어요? 그런게 정상이잖아 어? 어? 나 병원 갔다 와서 하니까 그 사람 밤에 한 마리 아 저렇게 아프냐고 어? 뭐? 병명은 나왔나요? 무슨 병명인가요? 이런걸 물어보는거야 이 말 티야? 티 다 티 그래서 저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구나 했어 줄 서 멀리 눈 1번에 여자 쪽으로 눈 1번 멀리에요 멀리 그 다음 12시 2번이에요 왼쪽 오른쪽 기억하세요 그루키랑 시비 바꿔야돼 멀리 유章 유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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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할 때가 있고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왜 무슨 뭐 하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2번 쪽에 있어요? 2번의 남자. 공쟁이 키세요. 창현이 왜 이렇게 이번에 예민해요. 2찌기라서. 아하. 진짜 얘. 너도 2찌기잖아. 얘 왜 이렇게 안 죽었어. 아까 창현이가 죽었잖아. 비공사의 빈자리. 그니까 왜 빈자리를 만드냐고. 언니. 어, 나미 딜이다. 나미 딜. 어, 나미 딜이다. 나미 딜. 어, 뭐야? 이번에 터내나? 어, 전미 딜이다. 전미 딜. 10초. 계속 딜. 아, 애매하네.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털게요,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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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전모가 없어요. 그러면은 홍합으로 대신하지? 어? 나가라. 어, 잘못 왔다. 이쪽 안 인디. 어? 어? 빨리 가, 그냥. 잠깐에서 오는 거야. 귀엽기네. 빨리 가, 빨리 가. 천천히 가, 이거. 천천히 빨리 가. 알았어, 가. 입 닦고 빵이나 먹어. 어? 이거 뭐고 어디서 구구하고 그거 또? 이건 무한도전인데 이걸 몰라? 다시 공부해봐. 미안해. 네. 빨강이 시어. 지와, 전기 내려. 전기올. 그래서 빨강이 시어라고요? 네, 빨강이 시어예요.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나이사이들 먼저 움직이고. 지나가세요. 후방 때려야돼. 씨발. 터뜨리세요. 아, 나 움직이면 안 된대. 어휴. 어, 조심해. 어휴, 머리 어지러워. 빨강이 시어예요, 빨강이 시어예요. 네.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현아, 타겟팅 이거 밟고 있어. 괜찮아. 뭐, 뭘 밟고. 아. 아, 힐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흥, 내가 멀리 갈게. 기다려봐. 이 다음 마지막이에요. 모든 줄 전부 빨강으로. 파랑 달고 가도 되나요? 그려, 그려. 모든 강. 아, 꺼져. 멀리 가, 멀리 가. 아, 진짜 너무하네. 창현님, 창현님. 어, 뭐야. 창현님, 창현님. 소리. 뭐야, 어디 있었어? 너 보이지도 않았어. 저 반은 쪽에 있어. 네, 저 빨강 사이, 서클 사이. 나 이거 컴퓨터 재부팅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금방 갔다 올게요. 네. 아까부터 좀. 아, 여기 공대 무섭다. 다 틀리면 고르시 존나 해. 네. 아니, 이천수 정치에? 그런 것 같던데? 원인용이랑 같이 다니는데, 요즘에? 뭐임? 왜 갑자기 정치를? 네, 욕심이 생겼나 봐. 응. 그렇지. 슈퍼 로봇 나오던 애가 갑자기 뉴스 나오니까 좀 어색해. 아, 거리에 인사하던 이찬수 폭행. 그러니까. 원인용 가는데 계속 나던데, 뉴스 보면? 존나 웃긴. 평생 때리기만 하던 사람이 맞아보기도 하고. 네. 응. 아, 넌. 오늘이 선물 8일인가? 네. 넌, 이거 브랜드가 뭔지 안.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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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Y3 그 뭐임? 030 이게 이거 봐 유명한 거던데 저번에 보니까 요지 야마모토라는데? 아디다스 뜨는데? 아디다스랑 콜라보 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아디다스야? 요지 스타 화이트 신발 이런 거 보면 요지 이 사람이 콜라보 한 건가 보네 요지 야마모토 씨가 만들어도 돼 그래서 누가 저런 마크가 달린 벨트를 끼고 다니는 거야 혼대 중에 대학생 때 그 사람 옷 잘 입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저 마크가 밖으로 삐죽 튀어나온 거야 벨트를 벨트 하나 저 노고 달린 거 막 덜렁덜렁 거리게 입고 다니는 스타일 있잖아 내가 그거 보고 Y3 저게 뭐지? 03인가? 아니 저거 그 전에 더럽게 깔려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아니 그니까 너 탓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피해갖고 내가 피할 곳이 없었음 저거 어떻게 피해 저거를 어떻게 해서냐고 저기서 빠른 하늘로 되세요 제발 내가 무이야? 빠른 하늘로 되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피했어? 저 안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피하냐고 야 세 명이 죽었어? 제발 저걸 어깨피는데 저걸 아 나도 사정이 있었어 미안해 이걸 내 탓을 안하고? 이걸 내 탓을 안하고? 아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내 탓하지마 너 왜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어디지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어디지 왜 너는 아니 1, 2, 2, 3 다른 사람 다 어디가? 잠시만 알겠다 아 저기 아래 한 명이 더 있네 뭔가 있는 거 같아 어디 어디? 저기 아래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 그렇기는 그렇게 밖에 없는데 돌아오고 있었을 거야 한 명이 저 때 어어어 맞음 맞음 그니까 저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랑 돌아오는 사람이 겹친 거 같아 정판이 그니까 내가 저 때 그냥 님이 못해서 그래요 님이? 야 아무리 그래도 뭐 패드리는 좀 아닌 거 같아요 네 진짜 인성 에휴 어 맞다 그래서 Y3 벨트를 끼고 달리기를 내가 어 영삼? 김영삼인가? 이랬더니 아 그림으로 말했어? 어 표정 개 썩어가지고 아 꽉 톡 약간 모두 집중하고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는 집중 안 한 거야, 너는? 집중해야 돼, 맛있게 주마 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잘못 들어갔네 나 왜 이렇게 약하지? 정답 거기 있어요 어, 감사해요 나는 당황하는데 내가 여기 올라갔네 아, 감사합니다 이 건설 왜 희청이야? 왼쪽이 우선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빛나오는 순간에 앞에 장판이 생활 제일 많이 쎄요 많이 쎄요 괜찮죠? 살았으면 오케이입니다 아 오케오케 4번 고마워 3번 اس 2번 좀 정말 또 감사한데 2번 하나도 2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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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달라는 게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줄 알았을 나인업 아아 틀사 틀렸어 멀리 눈 2번에 있어요 여자 쪽으로 눈 2번 멀리 또 먹어도 아래로 가야 돼 그 다음에 4번이 열두시거든요 터졌다 터졌다 빠아 아이고 아우 내 닐 지렸는데 아 아우 한우아 닐을 땡겨서 터졌네 아 뭔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아앙 흠 흠 으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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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스라엘아! 너 3번이지? 어? 잠깐만 아 맞다 죄송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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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지? 님선이요 잠깐만 나 아니 잠깐만 나 1번이었는.. 1번 아냐? 님선이요 아니 잠깐만 아 내가 잘못 가져갔다 아니 미친놈 아니야 누구? 어? 와 미친놈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아니 나 1번인데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개 미친놈이네 저거 아 욕하지 마세요 씨발 야 이 사람아 나 겁먹어요 그럼 와 뒤집어 씌욕이 까지 하네 이제 진짜 개쓰레기 새.. 어? 뭔 소리야? 갈매기 소리 났어 아 왜 왜 저 사고 난다 흠 근데 순간 나도 헷갈림 내 잘못인 줄 알았어 새비 왜 그래 그냥 그냥 망했구만 처음에 샤노가 잠깐만이라고 해서 나도 망했어 외엽진 않겠다 같이 망해가지고 난 복구했어 한 명 더 늘었네 위가 먼저 위가 우선 자 1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난 4번 티를 좀 많이 약하거든 계속 티를 해요 1단도 아직 안 찼네 계속해 봐 탈 거 탈고 그냥 긴장 털게요 털어야 돼 탈자 와 씨 나이스 아 얘 움직이나? 아이고 아이고 가까이예요 눈 3번에 있어요 여자 남자 쪽으로 남자 안으로 남자 안으로 괜찮아 가까이 나 뭐였지? 아까 아 남이 C가 12시에요 C 어? 어 요거 요거는 저 저 잠깐만 화장실 좀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가갔는데 그쪽은 안 좋잖아 닝 아 우리는 그거야 너가 멀어져가지고 비생생겼어 닝닝닝닝 아 그래? 어 닝닝닝닝닝닝닝닝 BLовые 어? 어 아까 느낌이 왔어 Isto 맞어? 그분이? 아 liebe 됐어? 아, 머리 간지러워. 좀 까마어. 머리 감았는데 존나 간지러워. 두피가 너무 약해졌어. 너는 블랙 빼기 하지 마라. 너 그거 써. 할머 샴푸? 카페인 샴푸? 어? 카페이 알패신. 그래, 알패신. 아,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고. 알패신 요즘 핫하던데? 알패신요? 2년 전부터 탔어요. 알패스는 15년 전부터. 마왕. 너 15년 전부터 왔니? 마왕부야? 아야야. 고전 문학이야. 알패스 마왕. 오, 마왕 시리즈. 동박신기 5대? 진짜 유명한데? 마왕은 진짜 유명해. 그래? 잘생긴 잘 썼거든. 응, 그거 그냥 소설이야. 그거는 내가 옛날에 팬픽은 못 읽겠는데, 마왕은 다시 읽으라고 하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왕 시리즈에 대한 보살. 그런 게 있어? 엉망신기 5대 팬픽. 마왕 시리즈. 마왕 홍염의 연인. 뭐가 너무 붙어서 죽어? 많이? 응. 게임온. 기현이는 중학생 때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그때 처음 봤을 때부터 못 읽겠었어. 아니, 기현이는 소설을 못 써. 맞아. 그 온세미로, 어? 그 내 남자친구는 뭐야, 아빠가 된 일찐장.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 뭐라는 거야? 몰라요, 임상. 그니까, 아니, 나 온세미로 울었다니까. 아, 온세미로 안 봤어. 나는 어렸으니까 셀드가 싫었어. 아, 진짜? 침대에서 막 울고 있는. 엄마 들어. 왜 울어? 인터넷 소설 보다가 울었어. 이러면 이럴 수 없어. 그냥, 이제. 그거 해도 이상한데? 그냥 가끔 난 눈물을 흘린다. 아싸. 나는 그거 보고도 울었어. 나. 나. 나쁜 남자와 끌리는 이유. 아, 그거 존나 재미. 걔가 노아린인가? 그래서. 그래서, 아, 난 이걸 보고 울니까. 다른 거는 이티로 못 할게. 노아린. 노아린. 레전드였지. 누구라고? 어? 노아린, 노아린. 노가리. 옛날에 노가리라고 불렀어. 그때 도해지가 그 갓으로 나와서. 아, 맞아. 진짜 계절 어울렸을 테니. 오른쪽 위가 우선. 우해지 진짜 오랜만이다. 1번 나가고. 1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4번 나가고. 음. 계속 계속 하면 돼요. 그냥 평지를 하면 돼요. 그냥 평지를 하면 돼요. 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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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토치였어. 죄송해요. 왜 이러지 오늘? 이쪽께 이쪽께. 오늘 핑, 핑치나? 이쪽께 이쪽께. 네, 스파이크가 좀 있네요. 스파이크, 멋있다. 나도, 나도 앞으로 저거 쓸래. 오오오오오오오. 나는, 나는, 내가 스파이크 쓸 때는 혈당 스파이크 밖에 없는데. 나도, 나도. 단 거 많이 먹으면 야노커러다 혈당 스파이크 온다고 조심해야 돼 나도 오늘 핑계 계속 밀려가지고 저 그냥 좀 안전하게 할게요 근데 이게 다 와가지고 티비안 전조가 없어서 제가 조절을 못해가지고 그러네 저 뭔 링크야? 사사계요 왜 사사계? 요약 좀 전화 아직 다 안 읽어봤어요 뭐 이번에 트위터 올라왔어 아 뭐 엘피스 공댄가 멋있게 아니 이제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 왜 이렇게 좋아 나 몇 번이더라? 아이고 근데 엘피스가 뭐임? 알피스 그 무슨 마을 있잖아 맵 말하는 건가? 그 엘피스인가? 응응 근데 뭐 이번에 그 공댄에서 엠피스를 줄 거예요 어 그 공댄에서 공팟에서 연습을 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왜? 화면은 좋은 거 아니? 아 맞아 4층 공팟 금지 뭐 이런 거 있던데 에? 왜? 왜지? 깰까봐? 나도 다 안 봐서 끌어 다 살펴까봐 오른쪽 위가 우선? 그냥 먼저 연습해놔서 꺼들어내는 거 보기 쉬운 거 아니야? 그니까 그 진가인 거 같아 아 히히히히히 3번 나가고 아니 씨X래 자꾸 안 눌려 이게 치기 4번 나가고 오늘다가 체질이라 저런 게 다 안 눌려 어 야 안 눌려 안 눌려 안 눌려 어? 글쎄요 그럼 뭐 팝판 요즘 디더스 공격 받는다는데? 팝판? 어 아니 롤도 그렇고 팝판도 그렇고 뭐이? 대 멋있갱이의 시대다 근데 롤 이번에 그 롤 그거 다 털려가지고 그 뭐냐 LCK 도중에 계속 꺼지고 그럼 맞아 난리났네요 흠 라이엇 자체가 털렸대요 롤 안 한 지 1년 된 듯 미친 팝 때남 미친 팝 때남 하 씨XX 롤때남이 문제야 롤때남 보다 심해 미친 팝 때남 흠 흠 아오 주변 사람들이 무슨 게임하냐 물어보면 팝판이라고 안함 방원 왔지? 나 무조건 못 사크라고 암. 맨날 롤이랑 오버우치 말했는데? 가까이, 눈 3번. 둘 다 나가는 거예요. 눈 3번, 가까이. 잠만 누나? 눈 3번, 가까이. 그다음 열정이 3번 그대로, 3번 그대로. 샤누아 바꿔야 돼, 나랑. 2번 쪽으로 가면 돼, 2번으로. 오케이. 파이. 나 이제 고소라고. 과연 그럴까요? 진짜임. 오늘 이건 한 번도 안 틀림. 어? 아니었는데? 진짜? 안 틀리지 않았어? 너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닐까? 뭔가 멀리 왔었는데? 아. 나, 나보고 아니라는 줄 알았어.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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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잘린다. 너 밟은 줄 알았어. B하고 2번 사이에 있어요. B, 2번 사이에. 동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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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m 쉴. 아, 나 우리팀 잘한다. 휴엉. 두고서 할게요. 우 Casa也是 하나 다이예요. 가족들도 popular. 두고서 할게요. 어 해줘 9, 8, 7, 6, 5, 4, 딜딜딜딜 나이스 브라보 아! 갱신 못했다 아 광역질 준비해야지 항상 아니 3번 눌렀는데 안 눌렸다고요 미안해 미안해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음 그럴 수도 있겠지 이쁘다 이쁘 발방 바랑이쉬어board 푸시 푸시 사랑이시여 아 저기 다쳤다 들렸다 그 소리 들리면 안되는 타이밍에 들렸다 들리면 안되는 타이밍에 저희 나이 사이가 먼저 움직이는 거였죠? 네 맞아요 둘 다 나이 사이끼리 겹친 거랑 아아 이쪽도 나랑 경인리배라 우린 똑같이 해가지고 멈춰 가 멈춰 탈레파시 받았습니다 나이 사이에 멈춰 어이 지쳤다 으응 으응 네? 으응 아 죽어버렸다 누가 죽었어 아 죽어 아 진짜 이렇게 애를 세워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애를 세워가지고 오 예 정말 쓱 정말 좋은 게임인데 으응 으응 정말 트레쉬 가야지 으흥 아 근데 밀린다 아 근데 오늘 밀린 게 맞는 거 같아 1분 비 오나? 1분 비 오나? 흠 마셨네 흐흫 오른쪽이 1분 1분 나가고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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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전제를 존나 열심히 누르는데 안 눌린다니까? 2분 1분 한 번 나가고 2분 나도 공감대 근데 지금 패스 나도 나도 엎지 공감하지마세요 난 진짜였어 엎지 공감 진짜 엎지 엎 어 어 엎 엎 엎 틔르 룰 헬리구주 용 음 다시 한번 돌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나야 나야 나 안해네 아 닝자면 안돼 닝자면 그냥 더 잘하세요 잘했다 으어 와아 님들도 트위릭스 쉬래요? 뭔 소리야? 넘어갔잖아 뭐야 이거 어? 됐네? 근데 마나가 없어 어? 아 연계사 탱범한다 암 부활 가능 연계사 부활 좀 흘려봐 465만 데미지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진짜에요 우리가 이 패가 딜이 좀 충분한 편이긴 한데 닌자처럼 자원 가져가는 애들 죽으면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한 두 명 죽는 거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 어 힐러는 명 뭔 소리야? 그냥 신발을 아낄까, 그럼? 아니야, 아니야, 그러진 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케이, 미스터 도키 올라가! 아, 외로운 거 걱정해주는 거야? 아, 아, 괴로울 텐데. 나도, 나도 외로울 텐데로 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미안, 외로울 텐데 이래가지고. 그니까. 왜 그러겠다, 윤희. 어딨어? 미안, 미안, 미안. 아, 미안. 아, 번. 6시 안 못떨어. 아, 셋인 줄. 저기 9시에서 둘이 놀고 있더라고요. 이미 문 닫혔다고. 맞아, 12시 지났다고 문 닫아버린다. 아니, 이게 웃긴 해. 하나도 없지. 수빈. 하하. 하하하. 미안, 미안. 이익이 떴어 데미지에 어 홍진호 결혼한대요 맞아 홍진호 결혼한대요 시작됐다 정신교란 어? 나 어디있어? 아싸 개꿀 찌나 결혼한단 말을 이해하니까 생각해낸 것도 너무 웃긴데? 아니 근데 걔네 2월 22일에 잡으려다가 식장 없어서 17일에 잡았대 아 까비 멘트교선 멘트교선 결혼도 2등이네 하던데 맞아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나이스 길 살짝 쐬어 3번 나가고 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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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쐬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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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출렁 출렁출렁 출렁대네 너 나이스 그냥 흑마러 올게요 어 나쁘지 않았어 삐어비 우린 뭐든 괜찮아 어차피 소환사 못 살려 여기서 소환사 아니냐고 맞고 가 맞고 가 맞고 가요 맞아 1번도 쓸 거니깐 천천히 해야 하나 용기 다 갔어요 용기 다 갔어요 저 여기 버스터 안 해요 오야 왜 이렇게 세 어유어유 아니 방금 모임? 방금 갑자기 퍼센트가 줄어들었는데 방금 형룡이랑 빙정 둘 다 같이 그거된 거 같은데 크릿 다져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 이번에도 리필을 하지 못했어 이번에도 리필을 하지 못했어 호호 알지 못했어 뭐야 이상한 나도 이것만 걸려 도둔 뭐야 씨바 이상한 거 있어요 저기 뭐야 이거 무서워 아 왜 풍돈이 아니야 이거 누가 내 자리에 똥 쌌어 진작아 가면 똥 싸고 갔어요 이거 살짝 들어와 줘요 사약 드실 분 드시고 지금 안 와 어 나 왜 나 보도록 아주 네 사랑이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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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제 자기 것만 집중 사랑이시어 저 멀리 갈게요 아 제가 바깥쪽으로 갈게요 아 제가 바깥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지나가요 안녕 네 좀 들어갈게요 사랑이시어 사랑이시어 저기 먼저 가세요 아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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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빈 조심 햄빈 조심 네 햄빈 조심 햄빈 조심 네 햄빈 조심 어이 씨바 무서워 다 반대로 나오네 나와 있기로 이 다음 마지막이에요 모든 선 전부 파랑으로 선 전부 파랑으로 끝난 거 천천히 지금 끊어요 빼고 들어와요 빼고 이 다음 광역 제가 현재 날개 날개 쪼금 모잘라요 죽으면 안 돼 딱 좋아 27번면 뭐야 그루키 아니 아니 아까 자리가 나랑 겹쳤나 3번이면은 뒤아래요 징을 끼고 약간 좌우 위아래로 선다는 느낌으로 있어야지 징하고 가까우면 안 돼 예 오고고 오고고고 음 음 음 음 아살아살아살아. 대박. 오, 너 오늘 죽어 그러면. 죽어. 나 죽여버리네. 4번 들으면 죽는다. 3번 남았다. 야, 학교를 담아. 맞아. 거의 없어. 아, 정말 죄송하잖아. 그래. 어, 정말 잘해. 자세한 거로도. 네. 흥. 이거 그거 겟겠나? 오메가 때. 생커마터맞으면 생크를 서프하는 거? 어? 뭐야? 밟았어 네 오메가 때 그거 있었잖아 마지막에 마벽 저항 디버프 걸려있어서 탱커 황타 맞으면 한방에 좀 죽던거 그거 안걸리게 마커 조정하자 네 맞아요 그렇게 했었던 거 같은데 안 바뀌었나? 설마? 바꾸지 않았나? 바꾸지 않았나? 좋네 자화자화해서? 아닌가? 바꾸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 바꿨다고 욕한 거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는데 아무튼 욕을 했어 이걸 안 바꾸네 오메가 패치 세 번 한 거 아닌가 만약에 했으면 두 번 했잖아요 일단 일단 3패 처음에 랜덤 황타 치는 거랑 3패 처음? 3패가 뭐지? 아 헤럭이다 12시가 지나가면 우리가 참아 음 존나 빨리 같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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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너희들 줄게 또 먹어 희러지마봐 아 절대 안해 절대 안해 절대 안해 아씨 바살맞았다 지르지 지랜 나미 쳤다 근데 왜 이래 이거 타워 아주 짝짝 갈라져서 나오네 미작진チャンネル 아래쪽이 길이였어 흐흐흫 어? 달라진 탑? 또 아이온 이제 3개가 이 부분 어 제발 아 오른쪽 위가 우선이야 흐흐흫 그건 알아듣겠다 으으음 뭔 소리야? 으음 뭐야? 리본 나갔어야 되고 나갔어야 되곤 죽음을 받아들여라 나 과거의 한 번 리딩 처음 들어봤어 글쎄요 마음이 잘 맞는구만 너 혹시 불법 프로그램 쓰니?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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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딜딜딜딜딜딜 어? 어? 범인 찾았다 벌써 그의 요한 그의 요한 아니 나 5,100 넣었으면 다 넣었지 이 사람아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이거 왜 넣었나? 그 할아버지를 약간 보내버리네 아 배고파 아 배 졸리다 오늘 카페 좀 시켜먹을까? 약간 당 충전이 필요한데?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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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똑같죠 이 노래야? 나 그건 줄 은혼노래인 줄 왜 줄 가져갈 사람? 아 아 나 계속 저거에 집중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아 저거 뭐.. 머리가.. 아 업타운 펑크 아니 저게 어떻게 알아? 유명했잖아요 아니 저걸 듣고 어떻게 아냐고 했으니까 약간 저거 하고 딱 뒤에 스탑필 아 맞아 노래방에서 몇 번 불렀었음 노래방에서 저걸 불러? 예 쉽지 않은데? 제발 질러주세요 네? 제발 질러주세요 너 여섯 시간이야 응 그래 오늘 약간 정신 차린 것 같으세요 아 정말 배분하잖아 누구 여행어야? 엠필 임삼이지? 임삼이요 그럴 줄 알았어 어.. 그럼 아저씨가 집이야 아니야 그럴 나이야 야 너랑 똑같아 난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어우 개멀어 우선 손이 집중해서 오른쪽 위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3번 나가고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진짜 씨발야 오키 살았노 아 뒤로 당겨주면 돼요 쉐어를 근데 저렇게 빼지마 심장이 너무 아파 나 진짜 계속 딜레이 계속 딜 딜레이 계속 하면 돼 계속 딜 계속 딜 계속 딜 왜 탱보 동시에 썼어 맘이 잘 맞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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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아! 2분간 다 먹는데 6분간 2분간 4분간 1분간 1분간 2분간 2분간 1분간 1분간 2분간 1분간 1분간 아이고, 감사합니다. 꺼낼게요. 어? 어 부서졌다 아니 아 이게 겹쳐? 와 미친 아 제가 뒤에 있다가 와 아 제가 뒤에 있다가 아 제가 뒤에 있다가 저거 스타다이버 박아야 돼가지고 한 번 뛰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나? 응 징 위 터질 때는 빼주는 게 좋긴 한데 몰랐네 이거 징 위에 서 있으면 암만 근데 둘 다 근디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흥만 하죠 맨을 하자 맨을 하자 근디려서 나 혼자만 있으면 돼 아니 근데 흥만 하면 저는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근디딜 딜을 대체할 수 있어요 네 리미트를 너보다 확실해 쳤는데 아하하 하고 싶은 건 오기사 왔어야지 뭐 아 왔네 리미트를 못 쓰네 와 그러면 무조건 이 근디를 해야 돼 이거 별리나는? 아니 대체할 만한 딜 나오면 됐지 리미트를 대체할 만한 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흥만 데리고 3 그 뭐냐 2 퀘스터로 깬 데 있잖아 그래 아 뭐야 아무튼 있음 뭔가 있잖아 뭐죠 근데 어떻게 했지 근데? 근데 별메가는 팔탱으로도 게임 파티가 이미 있어가지고 에이 진짜? 살픽 auf 팔탱이야 팔탱 젤매가 젤매가 어 팔탱 보라 아니야 8탱이야 8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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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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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한테 물어봐줘 나한테 물어봐 미안 미안합니다 말이 안 돼서 안 하는데 매직 넘바를 안 보고 죽이는 건가 그럼? 님들 저 회사에 회사에서 메시지 와서 잠시만요 뭐 이상한 전메야 그 영상 밖에 없는데? 노일이라니까? 노일은 어떻게 해? 노일은 매직 넘바를 보기 전에 죽이면 돼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에 정마가 미리 죽어서 그 디버프가 생기기 전에 이제 살리는 중 그러니까 미리 죽어 있어 그리고 부활 받고 수락을 안 눌러요 어 맞아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이트를 두 명 데려가서 나이트들은 감싸기를 해줘요 그 다른 애들한테 아 노일러는 있네 네 노일러는 있어 얘네 걔네네 캐주얼 플레이어 맞아요 걔네임 걔네 그게 누구야? 노일러였나? 그 각성 형식인가? 그때부터 계속 뭐 스피드런 같은 거 하던 애들 그 전에도 했던가? 그때 각성 때 1위 썸 존나 하던데 스피드 스피드... 뭐? 뭐라고요? 팔탱은 없어 내가 아는 팔탱은 절바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우와 아쉽다 그러면 정마가 몇 명인 거야? 정마가... 정마 한 명인가에 소환사 두 명일걸요? 나나전 아 나나전도... 그러네 나나전의 샨적무리몽 아냐... 와... 나이트로 포로 감싸기 하면 그럼 디버프가 안 들어가요? 아... 갑시다 감싸기 해준 애는 디버프가 안 생깁니다 고고... 헉? 개싸기 아니야? 랩 좋았어요 그니까 저거 화면이 너무 약간 진짜 아이패드임 왜? 흔들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뭐야 노일러로 깬 거... 아... 쏘봐서? 네 화면이 너무 작음... 안 외롭나? 옛날엔 저게... 안 외롭나? 그래... tak? С Fahr 교영 Comic 이제 내 출근 시간이야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임 어 배 아파 진짜 배가 아픈 거야 아니면은 일을 저렇게 해서 배가 아파 아니 아니 배 아프다고 너 할라피뇨 먹었지 아니 아니 혹시 나올 것 같아 아 뭐라는 거야 진짜 왼쪽이 우선 왼쪽이 우선 아니 얘기일 수도 있잖아 2번 나가고 아 이 원디들이 자꾸 이상하게 하네 와 원디를 혐오 걸릴 것 같아 가보자 4번 나가고 어떡해 어떡해 저거 더 같이 맞아야 돼 같이 맞아야 돼 어 폐같이 맞 아 저기 방했어요 오케이 어 오케이 하고 가버렸어 오케이 하고 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안 갔어 안 갔어 아 미안 아 미안 언니 갔다 오 배아프면 맞아 오케이 어? 나 그럼 아까 그거 봐야지, 오행 분석 뭐지? 오행 분석, 포리법인? 아, 오행 분석, 4행시 갈게요 아니, 불 안 좋은 거 아님? 분석, 전쟁, 폐허를 뜻한다? 아닌데? 좋은 느낌이었는데? 어, 여기 있다. 적극적, 화려함, 다이얼질, 성급함 아, 좋은 거 아닌 거 같은데? 화, 화요, 맞아. 화려함. 적극적이신가요? 어... 그냥 미신인 것 같아요 다이얼질, 성급함 아니, 오버워치랑 카우보이 비법이랑 콜라보 하더라? 누가? 오버워치 랑 빈밥 맥크리, 해사디 맞아, 맞아 댓글 존나 웃기네 왜요? 흐흐흐흐흐흫 나는 진짜 내가 봤던 콜라보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응 데바대랑 진격거인 맞아 맞아 아니 뭐, 거인 스킨 줬다 해가지고 오니, 오니였을걸? 아, 존나 웃겨 미친 어, 이게 대체 뭐지? 앗 나도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얘네 중국인이야? 네 어 아, 나 소리키니까 갑자기 중국어 나와서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그거 아냐? 그 2000년대 학교 컴퓨터 모니터 아냐, 이거? 그 뒤에 존나 튀어나온 거? 아, 나 노트북으로 게임할 때가 딱 이정도였던 거 같네 아, 노트북 이정 노트북보다 심한 거 같은데, 아닌가? 맞습니다 아, 차마 갔어 기원했나요? 네? 기원했나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탱커 전략은 있네 전략? 어 그것도 재밌겠다 어 절테마는? 아, 절테마는 리미 써야 되네 절테마는 원템 원일이 있어 나이트 합자 우리나라, 우리 서버에서 나왔어 아 아 그거 그거 한조씨잖아 어, 그런가? 맞을걸요? 그, 그거 뭐지? 창현님 저희 그, 알파 4층 했을 때랑 똑같은 날에 나왔을걸요? 오오 알파 4층 했을 때가 맞는데? 절테마 너무 옛날인데? 아, 절바래, 절테마 그때가 근데 또 그거였음 칠흑 얼리엑세스 열리는 당일이었거든요 오오오 새벽이었어가지고 흐흑 끌질 못했나 보네, 전략 야 왔어 어, 왔어? 내디체크 하고 갈게요 시원했나요? 아, 이런거 arias 뭐지? 저 사람은 매크로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흫 아,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아, 왜요? 아니 그걸 왜 저장하냐고 이제 누 갈 때마다 저거 키는 거예요 저것도 다 줬어요 문 닫습니다 뭐야? 왜 저기서 나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어 어? 아이고 아, 내가 여기 맞구나 나이스, 나이스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 끝나해서 말해줄게요 이거 미친 새끼 앞에 분 뺏겼다고 나이스 부드러웠어 방금 번거로워 왼쪽이 우산, 왼쪽이 우산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그럼 이제 빨리 터지 아, 늦게 터지 어? 빨리 터지 늦게 터지 어? 뭐지? 뭔가 계속 이거 계속 해야돼요 네, 계속 해야돼요 네, 계속 해야돼요 네, 계속 해야돼요 고춧가루 라인업 멀리 눈 브라보 B에 있어요. M 양엽 그 다음 12시 A예요. 나랑 그로키 좋아 그로키님 넘어오시면 OK 나이스 조금만 해서 잘 안보여. 아랍에서 얻어야 돼. 관람 무드 툴수죠. 아랍에 크게 늘려주는 거 있던데. 저 나 써보진 않았어. 위아래만 늘렸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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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델타 빌이 살짝 약한데. 빌이 살짝 약한데. 빌 컷이나 그런거 할 필요 없을거 같아요. 이런 이스레 15초 세졌다 10 9 8 7 6 5 4 창 던졌는데 극직버스 5 오오 8 3기에서 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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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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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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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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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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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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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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